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편 126편입니다 10편 126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대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의 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요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암송 9절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더라 꿈꾸는 것 같았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도전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른 스피드로 여러분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이런 일 없습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꿈 같은 날을 제외하고도 두 번의 꿈 같은 추억 해보니까 일이 있었습니다 1996년도 5월 철쭉꽃이 활짝 피는 대전 침내신학대학교 앞 철쭉꽃 잔디밭에서 지금의 저의 아내가 된 이수복이라는 여자가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을 때 정말 그 캠퍼스가 꿈동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학교에 폴트 월스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입학허가를 받고 와서 부부 기숙사에 자리를 들고 첫 번째 수업을 가기 위해서 책을 끼고 교정을 걷고 있는데 꿈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한두 번 다 사람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짝사랑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었던 날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입학통지서가 오지 않아서 유난히 늦어져서 포기하고 있는 어느 날 우체통을 열었더니만 합격통지서를 받아든 그날 신분의 문제가 거짓말처럼 다 해결되어버린 그날 사두었던 복권이 생각도 안 했는데 1등으로 당첨되었던 그날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따블백을 메고 연병장을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의 그 감격스러운 그날 살다 보면 이런 꿈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갑자기 입을 열었는데 영어가 모국어처럼 술술 나오는 그날 이번 주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어떤 일본 여성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햄버거를 지키러 맥도날리에 갔는데 G자 발음이 G도 나고 그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더를 했답니다 Can I have a hamburger?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Can I have a hamburger?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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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 hamburg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Oh, I'm sorry, I'm a stranger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stranger라고 해야 되는데 Stranger 그러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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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at time you have to say Stranger 그러니까 이 여인이 Oh, my God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영어가 술술 나오는 꿈같은 날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와서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 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고 줄줄줄 흘러서 목사님 꼭 꿈꾸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고 금요 성령집회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용한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와서 이민사회에 눌렸던 모든 응어리들이 통성기도 할 수 있어서 다 쏟아져 나가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다 보니까 목사님 꿈속을 걷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합격통제서를 받고 사랑을 허락받는 이런 세상 삶에서 기적 같은 일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체험에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영적 감격이 있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한 개인에게 일어난 개인의 소사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백성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놀라운 반가운 소식이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겨도 그거 참 좋은 일인데 한 나라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큰 경사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강제노동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왕이 되면서 고레스 칭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부터 종이 아니고 당신들이 돌아왔던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노예했는데 오늘은 자유인이 되어서 시온산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 정말 생각만 해도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어도 우리나라 땅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눈을 뜨면 그 산이고 그래도 내가 살던 사람이 옆에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강제 점령만 해도 그거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물설고 나서는 곳에서 종살이를 시키는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여간한 감격이 아니고 아마 최고의 감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겁니까? 민족적 모멸감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간 육체적 노동 때문에 견디기 힘든 육체적 어려움이었을까요? 예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끌려가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강제 노역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 눈만 열면 시온산이 보였고 조금만 달려가면 시온산이 엄마 품처럼 팔을 벌려서 안아줘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진종일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성전이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고향 하늘을 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고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는 잡혀가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그것이 못 먹는 것보다도 육체적 힘든보다도 자기의 자존심과 민족적 모멸감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70년이 그들에겐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기록한 시편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126편도 그것과 비슷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지은 시편이 137편인데 시편 137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참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 그 언덕 벗어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서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 불러라 하였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나선 땅에서 야외의 노래를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내 생각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내 만일로보다 더 좋은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 그것이 절절히 비어있는 것이 10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바벨론에 왔으니까 너네 나라 노래 바벨론 사람 귀에 즐겁게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의 노래를 세상 노래 삼아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지언정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세상 노래처럼 세속의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내가 키는 거라면 내 손이 재주를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진 수모를 겪고 모진 모멸감을 겪고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런데 그 70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세월이 여러분 얼마 전에 했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염석진이라고 하는 내국노 경찰이 나오죠 마지막에 다 해방이 오고 난 뒤에 종교 심판을 받고 그 독립군들이 나와가지고 총으로 마지막 응징할 때에 염석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잖아 해방이 올 줄 몰랐잖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36년에 그날도 해방이 왔듯이 더 긴 세월 70년의 해방이 꿈같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한 명 들어서더니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칭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의 심정을 오늘 126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면 꿈꾸는 것 같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뭘 응답해주면 여러분 입에서 이거 꿈인가 생신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해방만 대봐라 내가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야지 해방만 대봐라 내가 돌아가서 입고 싶은 거 실컷 입어야지 해방만 대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지 한국만 돌아가 봐라 재래시장 가서 오뎅 5천 원어치 먹어야지 우리가 마치 한국으로 돌아가서 먹고 싶은 한국 음식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꿈꿨던 것은 돌아가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싶은 거 있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70년 동안 꾸었던 그 꿈은 초라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꿈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눈만 뜨면 성전에서 손을 들고 24시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밤이 맞도록 찬양하리라 내 일평생 소원은 무엇이냐 꿈같은 일이 나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시온으로 돌아가 시온에서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이 소원 여러분의 소원과 빗대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잘 먹는 것이고 잘 입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라면 시온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면 바벨론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매국노처럼 바벨론화 되어진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꽤나 출세한 사람들도 나왔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잘 먹는 거고 잘 타는 것이라면 시온같이 조그만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말고 그 당시 세계 열강의 중심이었던 가장 문화가 발달된 바벨론에서 좀 큰 꿈 꾸면 안됩니까? 바벨론에서 먹으려면 더 잘 먹을 수 있고 바벨론에서 입으려면 더 코고보스를 입을 수 있고 바벨론에서 출세하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온을 꿈꾸면 안되고 바벨론을 꿈꾸면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바벨론 말을 잘하고 더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벨론 사람보다도 누가 보면 더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릴 때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바벨론 신상에 절을 하고 그를 찬양해서 바벨론 사람의 언어를 쓰고 바벨론 사람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 사람의 생각을 하고 바벨론 사람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처럼 더 바벨론으로 행동을 하면 출세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입신양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꿈이었다면 시온을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바벨론에서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이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출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손으로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비파를 다시 꺼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던 그 혀를 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온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슬픈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이 뭔가 보면은 그 모든 찬양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주일날 빠지지 않는 이유가 마음속에 바벨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의 소원은 항상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1등하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가만히 기구려 들어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1등되게 해달라는 거 더 잘 먹게 해달라는 거 더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 전혀 시온을 노래하고 시온을 그리워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기도는 바벨론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찬송의 이유도 하나님 내가 찬송해 드릴 테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시온의 사람이 바벨론을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이글리글 눈에서 타오르고 있는 많은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보고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벨론에서 발부쳐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같은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마음속의 꿈은 시온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와서 꿈꾸고 소원이 저 바벨론 세상에서 1등하게 해달라는 것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사람보다 기도하는 제목이 바벨론 사람보다 더 바벨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아서 세상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 혹시 아니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못해 내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수금을 벗어나무에 걸어버렸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좌절은 뭐냐면은 나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노래방 가서 저들보다 신곡을 더 알지 못할까 왜 나는 더 최근 노래를 빨리 외우지 못할까 이것이 마음에 소원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좌절이 되어지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남들보다 더 빨리 알게 해주세요 더 빨리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거 잊게 해주세요 더 좋은 데 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 늦어요 세상에서 바벨론 앞에 더 빨리 절하고 더 빨리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더 빨리 그들의 행동 양식을 배워서 세상에서 사는 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소원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속이 상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못해서 속상하는 사람은 요즘 잘 못 만나봐요 대신 슈퍼스타 K 나가서 떨어져서 속상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만나요 내가 노래를 더 잘 부르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박수를 더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를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놀라운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소원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꿈을 꾸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결시켜 보려고 제가 억지로 해석 잘하니까 해석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꿈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나와서 소원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나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없는 하나님 벌려놓은 사업 키우는 아이들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매불망 소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그 마음의 소원은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어요 그 뜻 그 기도를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준비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수되어서 가요 대상에서 대상 받는 날 하나님 제가 스포츠로 출세하면 MVP 받는 날 제가 어떤 연예인으로서 연예 대상을 받는 날 제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이 다 사명 완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립서비스 하나님 앞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엉망으로 살아가는 1등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대상을 받고 MVP가 되고 연예 대상을 받는 그날 정말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백배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사명이 그 자리에 서서 한번 하는 게 그 사람의 고작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러고 그 단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1등을 꿈꾸면서 하나님 저를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시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겠다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사명이라면 초라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그거 한마디 하려고 인생을 불태워요?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진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의 1등을 꿈꾸면서 살다가 그냥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미시고 나를 믿어서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나를 초청하셨어요 어쩐 일인지 내 마음이 거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이 너무 따뜻해서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영접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주소는 바벨론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두 번 아니라 여러분 옛날 주소 새로운 주소 알려드렸죠 옛날 주소 뭡니까?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그래서 사망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여러분 주소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이 정도 주소도 모르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벨론 백성에서 흑암의 권세에 놓여진 백성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는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흑암에서 빛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백성이 마음을 열어보면 아직도 바벨론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아직도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아직도 바벨론에서 1등하는 것이 못되어가지고 속이 상해서 나와서 하나님 믿어드렸잖아요 저기서 1등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우리의 꿈과 소망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좌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정말 누가 와서 들을까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현미경 보듯이 봐서 들킬까봐 겁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도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물론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등지고 살아난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두 발은 바벨론에서 발디대서 살지만 우리의 눈은 시온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지만 바다의 염분이 물고기 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염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잡아 죽여서 넣어보세요 하루만 지나면 짜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걸 생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같은 바다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되어야지 죽어버린 생선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고기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생선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 같은 세상의 염분이 여러분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도도히 역류하면서 헤엄쳐서 저 흘러내리는 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을 대항하고 거스리고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꿈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벨론화 되어지고 싶고 바벨론에서 1등하고 싶고 바벨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것 여전히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한례받지 않은 꿈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모름지기 두발은 바벨론에서 있지만 바벨론에서 살지만 그 머리는 하늘의 꿈으로 가득 차 있고 바벨론 세상에서 무릎 꿇어야만 1등하는 세상에서 무릎을 펴고 하나님 이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나라 세상에 서 있어서 젊은이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당돌한 하나님의 나라 꿈을 꿀 줄 알고 여러분 가슴 열어보면 바벨론에서 1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여러분의 꿈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바벨론의 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까? 청년 때 불렀던 이런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불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요 예수의 꿈밖에 없었습니다 못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떠나라면 떠났고 고생해도 당연한 줄 알고 성교사로 가라면 성교사로 나갔고 은퇴를 하고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성교사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루라도 젊을 때에 하루라도 힘이 있을 때에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고 젊은이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의 꿈 하나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 이름도 모르고 지구 반대편에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 가지고 떠났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성교 파송하는 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어르신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실버 성교사들이 있는데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일이지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버 성교사들은 계속 나오는데 청년들 중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사람들은 나오는데 내 인생 가장 최고의 날을 드리겠다고 하는 청년들은 나오지 않아서 성교사를 보낼 데는 없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미국 바벨론 같은 세상에 예수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로 넘쳐났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형이라서 슬프죠 근데 지금 청년들의 가슴에는 그 예수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성도의 가슴에 예수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 성도의 가슴을 열고 들어가 보면 바벨론의 꿈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삶, 많은 월급, 든든한 노후 보장, 예수님 없어도 행복한 가정 소원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라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안정된 직장, 예수 없이도 행복한 가정, 든든한 노후 보장 그게 여러분 소원입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40일 금시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꿈이 여전히 내 속에 들어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할까요? 아니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께 다 도전합니다 저는 그 안에 예수의 꿈이 없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꿈, 요즘 청년들의 꿈 들어보면요 위험한 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다 안정적입니다 요즘의 성도들은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벌벌벌 떨 때는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 심장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심장이 아니라 예수 심장이 뛰고 있어서 얼신도 못했거든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느 사탄이 와서 싸움을 겁니까?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때는 예수의 꿈을 꾸었을 때는 사탄이 얼신도 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심장 빼버리고 바벨론 심장 넣어놓으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고 이 미국 땅을 바벨론 나라 만들고 있고 한국을 바벨론 나라 만들고 있고 사탄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하기나도 합니까? 천만에요 안 무섭습니다 왜요? 예수의 꿈이 없는데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사탄이 왜 무서워합니까? 옛날에는 예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간다 그러면 막지를 못했어요 가는 것마다 영혼구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심장 가진 사람들이 손 들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요즘 청년들의 꿈은 전혀 당돌하지도 위험하지도 아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걱정스럽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청년들 별로 안 무서워요 원래 청년은 무서워야 되거든요 청년들의 꿈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달라서 29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청년들에게 달라서 297개의 언어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만들자고 그래도 달라서가 너무 커요 297개요라고 달라스만 가지고도 벌벌 떠는 청년들에게 온 열방으로 가자는 말이 언감생신 통하긴 하겠습니까? 달라서도 책임 못 지는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열방을 얘기해봐야 시도 안 먹힙니다 달라서도 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맡기시겠습니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외쳤던 저 영국의 짠 웨슬레 같은 사람이 없냐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헌신이 되든 헌신이 현실이 되든 현실이 되지 못하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젊은이들은 입에서 입버릇처럼 외쳤던 게 되든 안 되든 적어도 말이라도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보면서 성서한국 이루어 통일한국 만들고 통일한국 이루어 성교한국 이루어내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입으로라 지나가는 말로라도 했던 게 성서한국 되어 통일한국 만들고 통일한국 되어 성교한국 이루자 이게 젊은이들이 꾸는 적어도 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젊은이들은 앞뒤를 보지 않고 전 열방으로 헌신해서 성교사로 나갔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보금 전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학교 세웠습니다 의사들은 병원 세웠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교센터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30년 전에 나갔으니까 20살에 나가도 50이고 30살에 나가도 60이고 이제 중년 노년이 다 되었는데 성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모아뒀는데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모아뒀는데 성교사들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뒀는데 자기들의 나이는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이제는 힘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학교에 그 병원에 그 성교센터에 젊은 성교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건물은 비어져 가고 병원은 의사들이 없고 의사가 안 오니까 학교는 선생이 없고 성교센터에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성교지 가보세요 비어있는 학교가 많아요 비어있는 병원이 많아요 비어있는 성교센터라고 지었던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잘못됐다 건물 위주의 성교는 잘못됐다 각성하고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잘 지어놓은 학교에 잘 지어놓은 병원에 잘 지어놓은 성교센터에 젊은이들이 계속 물밀듯이 가보세요 그 병원이 왜 필요 없으며 그 학교가 왜 잘못됐으며 그 성교센터가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왜 쓸모가 없어졌어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가면 그 병원 그 학교 그 성교센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꿈이 사라진 게 문제지 그 병원이 비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제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여름 단기 성교 한번 나가는 거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목사님 여름에 어떻게 그 귀한 시간을 단기 성교에 바칩니까? 성형수술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인턴 해야 되는데 캐파를 쌓아야 되는데 인류의 꿈 같은 소리 하시네 인류 구원의 꿈을 가당키나? 젊은이들은 여름 일주일만 바치는 것도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꿈이 작아요? 꿈이 없어요? 인류 구원의 환상?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당돌한 젊은이 예수의 꿈을 꾸는 젊은이가 필요하고 그런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화수 저 위노 네바다에서 GMP 미주 이사모임에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혜영 성교사님이라고 달라서도 여러분 왔다 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인데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이 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지요 이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귀한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분은 5남매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기분이 나빴던지 술을 먹고 이 딸을 던져버려가지고 척추가 손상이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키가 자라지 않는 난쟁이가 됩니다 나중에 초등학교가 될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너무 가책이 되었든지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밑으로 4명의 동생을 혼자 키워야 돼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이분이 식모로 2만원 받고 들어갑니다 식모 생활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정 못 먹여 살리겠다 싶어가지고 봉제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편물 옷 만드는 걸 배우게 됩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았던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웠더니만 장애인 기능 대회에 대한민국에 사는 기능 대회에 나가서 나가는 데마다 금메달을 따서 7개 정도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되어서 편물 분야에 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하는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는 18살 나이에 금메달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러는 사이에 초등학교 밖에 공부를 못해서 한글도 제대로 잘 모르고 영어는 언감생신 말도 못하고 밤마다 공부를 해서 중학교 검증고시를 마치고 고등학교 검증고시를 패스하면서 대학 들어갈 입학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번번이 어플라이 하는 대학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그런지 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문 하나에 저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데에서 편물 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두 문장의 글을 보고 전화를 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아무도 없는 땅에 이 단신의 여인이 보츠와나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성교사님이 세우는 보츠와나 국제 편물학교 기능학교에 편물 교사로 입학을 하게 되고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편물 분야 금메달을 미사 리스트가 왔으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최고의 기술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나라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성교사가 그 땅 보츠와나까지 오지를 않아요 이분이 학교를 지키는데 점점 성교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성교사가 없으니까 학생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떠나버리고 김혜영 성교사 혼자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돌아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학교에 교사가 너 혼자 있다면 오늘부터 교사하지 말고 너 교장해라 그래서 혼자 있는 곳에 스스로 교장으로 임명하고 자기가 교장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니까 아이 둘이 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셋이 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학교가 다시 편물을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보츠와나에서 유명한 학교를 세우는 교장이 되게 됩니다 그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라 내가 너를 더 크게 사용하겠다 하나님 저같이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않은 난쟁이가 어디를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하고 겁도 없이 미국 뉴욕 메나탄으로 와서 나약 대학교라고 하는데 입학을 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4년 동안 보츠와나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떠듬떠듬 배웠던 영어 때문에 미국 대학 입학을 하는 입학시험에 영어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게 되죠 보츠와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공부를 더 하라 그럽니다 어디에서 할까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인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교 거기에서 사회복지학에 입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거기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여름엔 열 사람 다 말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어플라이를 내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입학 통지서가 안 와서 이미 허가가 떨어진 다른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입학되었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아서 한글도 몰랐던 식모가 콜롬비아 대학교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그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입학사정관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입학시켰냐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당신 보충하나에서 14년 동안 발런티어로 성교육사 했던 그거면 사회복지학교에서 당신 같은 사람 안 뽑으면 누가 뽑겠냐고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에 아니 미국에 아니 달라스에 아이비리그 들어가기 위해서 14년 동안 저 도서관에서 한 번 봉사하지 않고 예수의 꿈도 꾸지 않고 A학점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14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땅에서 예수의 꿈을 꾸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까만 피부에 사람의 가슴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14년 동안 사는 그 준비가 하나님 나라 아이비리그에는 충분한 합격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성도들이 당돌한 예수의 꿈을 꾸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김희영 성교사님은 부탄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KBS SBS MBC 안 나오는 데 갖고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성교사 작은 여인으로 영적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꿈이 좀 당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불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위험천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꿈이 다 똑같아 너무 평범해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청년들 당돌하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기복 교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참제가 아멘하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자녀를 의유를 위해 핍박 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인류대학이 아니라 의유를 위해서 핍박 받는 자녀로 키우라고 그랬죠 수만 번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의유를 위해 핍박 받는 자는 천국의 저의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멋떨어지게 노래를 불러서 박수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면서 시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등지고 시온을 바라보는 영적 몽상가가 되어라는 뜻이 아니라 두 눈은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썩어져가는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눈을 우리 속에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성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성교사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성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성교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교사입니다 여러분 주변 오늘도 만나는 사람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성교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성교사고요 세상 바벨론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사람 속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없는 그리스도 빈 가슴을 볼 줄 알면 여러분 성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가졌으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교집니다 그들이 여러분 좀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먹지 못하고 더 출세하지 못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교사입니다 뭘 부러워합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성교사라고요 예수가 없는 가슴을 볼 줄 알아야죠 왜 다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다 가져도 없는 예수 하나도 없어도 있는 예수 오늘 본문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2절에 그때의 우리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 또다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1440km를 걸어서 5개월 동안 이들이 걸어옵니다 1차 수루파벨, 2차 에스라, 3차 느에미아에 통해서 오는데 이 10편 126편은 1차, 2차, 3차 중에 언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지어 불렀느냐 하면 1차 포로 귀환을 마치고 난 뒤에 수루파벨과 왔던 수천명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배해야지 성전에 먼저 찾아가야지 성전에 올라가야지 하고 그들이 가슴 뛰는 마음으로 1차 포로의 제 선두에 왔습니다 아직 2차 포로 오지도 않고 3차 포로 귀환하지도 않았고 가슴 뛰는 가슴으로 1차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성전이 그 시온산에 없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70년 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퍼지고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관용했길래 저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한국당에 미국당에 오늘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보고 우리 통곡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길래 미국당에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70년 전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70년 동안 저 성전 위에 돌 하나도 올리지 않았던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저들을 위해 세우지 않았던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퍼즐 관사에서 울고 울고 울다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릴만이 아니다 우리가 왔으니 성전을 세우라는 것이다 이 미국당 넘어져 있다고 혀를 쬐쳐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 이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세우자 우리가 세우자 하고 일어나서 지으려고 하니까 그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전의 그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생각하니까 우리 온 기 끝에 한 몇 명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우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차 3차 4차 5차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벨론에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성전을 짓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하나님 포로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성전 세워야 됩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포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무너졌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남방 시내가 깨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뭐냐면 남방은 내계부라고 하는 사막지역입니다 내계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사막지역은요 말 그대로 저 아리조나 사막처럼 씨를 뿌리면 열매가 하나도 안 맵고 당장의 그 자리에서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곳이 남방지역인데 남방 시내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메마른 땅에 내계부적인 일련의 강수량이 100mm에서 300mm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와디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강물이 철철철철 흐를 때에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 달라세에 살다 보면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캐롤톤에는 하늘이 맑고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저 멀리 덴톤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구경할 때가 있는데 내계부 사막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행객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풀 한 폭이 없고 바짝바짝 말라버린 먼지투성인 그 길을 걷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윗지방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강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비는 안 오는데 그 강물이 된 것이 흘러와서 여행객 앞으로 강이 흘러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비 한 방울 안 왔고 물 한 방울 없는데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여행객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흘러오는 그것이 남방 시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계부 지역에서 흐르는 시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와서 황량한 성전이 무너진 이곳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시원성 위에 성전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 남방에 종종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흘러오는 강물처럼 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남방 시내처럼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만 통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남방 시내물과 같이 주의 군사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꿈을 꾸면요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방 시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도 지어봤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고등학교 때까지 지어서 여러분 농사꾼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씨를 씹는 날이고 씨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농사꾼들은 씨를 뿌리면서 풍년을 기대하는 노래를 부르는 축제의 날이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오죠 울며 씨를 뿌린다 아니 어떻게 농사꾼이 웃으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날이 울면서 씨를 뿌릴까? 이건 남방 시내와 연관이 있는 말이죠 남방 시내가 흘러오기 전에 메마른 땅에 살고 있던 한 농부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마 곡식이 심을 씨앗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그 쩍쩍 갈라진 그곳에 남아있는 씨앗을 뿌려봐야 반나절도 못되어서 바짝 타버리고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 뻔하고 기적적으로 남방 시내가 흘러와주지 않는다면 뿌려놓은 씨앗은 타버리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씨앗 자루를 들고 와서 밤에 고민을 합니다 올망절망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씨앗 하나를 두고 사르박 과부가 기름 한 병과 그 가루 한 줌을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심정으로 단새도록 이 아버지는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실컷 한 번 먹고 다 그냥 끝낼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뿌려볼까 먹을까 뿌릴까 먹을까 뿌릴까 이 아버지는 단새도록 뜬 눈으로 고민을 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먹어야 될 것 같고 장례를 생각하면 뿌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면서 아침 해가 올라옵니다 겨련한 얼굴을 하고 아버지는 가방을 허리춤에 메고 씨앗을 거기에 집어넣고 한 줌의 씨앗을 가지고 심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울며 씨를 부리는 하나님 마지막 씨앗입니다 먹을까 뿌릴까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비를 주실 줄로 알아 이 메마른 땅에 남방시내가 기적처럼 흘러들어올 줄로 제가 알아 오늘 뿌립니다 하고 마지막 그것을 먹지 않고 뿌리는 농부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울어도 뿌려라 눈물나도 뿌려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내가 남방시내를 흐르게 하리라 여러분 한 명 나가서 세상 바뀌냐고요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해봐야 우리 집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냐고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봐야 직장 도덕이 바뀌냐고요 내가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봐야 달라스가 변하냐고요 그래도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가정이 변화됩니다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됩니다 달라스 297개 언어 하나님 찬양 분명히 하게 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갑니다 우리 집으로 갑니다 달라스로 나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나갑니다 하나님 울며 그들에게 뿌리겠습니다 남방 시내가 흘러게 하시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삶의 연장에 거두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꿈꾸는 날 같은 날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아직도 바벨론 꿈을 꾸냐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이 그렇게 부끄러우냐 나의 꿈을 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에게는 근사하지 않냐 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며 바벨론의 출세를 꿈꾸고 바벨론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고 바벨론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러고 왜 여전히 너의 눈은 날마다 기웃기우 바벨론을 바라보느냐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탕도란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내 집을 그리스도로 내 가정을 그리스도로 내 직장을 그리스도로 달라스를 그리스도로 온 열방을 그리스도로 돌려드리는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초라한 꿈을 꾸지 마세요 우리 새청 초라하게 꿈을 꾸지 마세요 위험한 꿈을 꾸세요 울며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우리의 노래와 꿈과 비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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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성교사용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성교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반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한 소린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을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소린 보름 들고 한 소린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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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소린 보름 들고 한 소린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우리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영화관에서 영화를 구경하듯이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마치고 가야 할 바벨론 같은 세상에 예수의 탕도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없는 가슴마다 성교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성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성교사요 직장 성교사요 달라스 성교사요 열방의 성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 그들처럼 못먹어서 좌절하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못해서 기죽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 심장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의 심장을 가진 이는 사탄이 만지지도 얼씬도 못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교들의 기억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밟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가는 것마다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독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오 나이다 아멘 아멘